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숙제 변경점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짧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는 어학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진행을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학년 교과 과정에 맞춰서 성적도 잡고자 그쪽도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과서를 벗어나서는 뭔가 다른 걸 하진 않아요. 사실상 교과서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캐치하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게 그들의 직업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분석해놓은 책은 사실상 자습서예요. 자습서라는 이름이 그렇듯이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습을 해낼 수 있게끔 설계된 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습서를 찾을 정도면 이 자습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습서가 필요한 학생들의 수준이면 사실상 자습서를 가지고 뭘 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은 좋은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는 자습서 1과부터 3과까지의 모든 본문 내용들을 싹 다 갈아서 퀴즈렛을 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풀이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지금 현재가 두 번째 단계예요. 문제풀이 방식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이미 저는 PDF 파일로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자습서상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싹 다 갈아가지고 PDF 파일로 제작을 해놨는데 1번부터 30번까지밖에 없어요. 1과 현재.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계속 늘려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30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걸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일단 익히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매일매일 풀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를 할 것이냐.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퀴즈렛에다가 다 넣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 파일을. PDF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PDF 파일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근데 그 PDF 파일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문항수가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30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즉, 이걸 보고 이걸 보고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테스트로 갈게요. 지금 현재 옵션 지정하는 법부터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옵션 5개 중에 주관식만 체크하세요. 문항수는 일단 첫날은 10문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답변은 영어로만 체크를 해놓으세요. 딴 건 건들 필요 없어요. 이거. 3개만 기억하세요. 주관식, 열문항, 영어. 테스트를 만들면은 랜덤으로 문제들이 나오죠. 11번 문제에 대한 답을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PDF 파일로 와서 11번을 볼까요? 여기 있네요.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죠. I think 불고기 is the most delicious food. 4번 같아요. 그럼 4번을 적어요. 다음 문제 갑니다. 22번. 그럼 22번 문제로 가서 봐요. B를 영어로 옮겨 쓰시오. When she see run away. 밑줄 친 우리말 B 여기 말하는 거죠. 실제 문제인 거예요 그냥. Cry the queen. 그녀가 모든 쥐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을 때 When she saw all the mice run away. 몰라요 저도 지금 처음 보니까 제작한 다음에 제가 제작한 문제도 아니고 21번. A에 해당하는 것. 어딨죠? 여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이걸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지? 고양이겠죠? 5번. 10번.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본문을 제가 갈아 넣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읽고 해석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본문에 나오는 지문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보면은 두 사람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근데 무튼간에 이거 읽고 있으면 시간 걸리니까 설명만 해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풀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 확인해서 저는 일단 아니오 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틀렸는데 2번 왜 틀렸지? So all the rats네요. 마우스가 아니라 rats라고 했네요. 이거는 mice나 rats나 똑같은 거니까 뭐 맞은 건데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풀이를 다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서 보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춰도 저는 맞은 걸로 감안할 거고 우연히 틀려도 그것도 저는 틀린 걸로 감안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틀린 문제들에서 틀린 거 모른다고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를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틀렸고 이걸 몰라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른 PDF로 개별적인 파일, 그림 파일로 제작을 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내지는 영상을 뽑거나 저는 이거를 예전에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1,300제, 1,800제 이런 문제집들 싹 다 갈아가지고 한 몇백 문제씩 다 갈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해설을 다 써줬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거를 조금씩 시작을 해볼 건데 시간을 많이 할아야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꾸준히 한번 시간을 써볼까 합니다. 모르는 거 없으면은 맞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도 그렇고 그 뭔가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단한 도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꾸준히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꾸준히 안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1,800제 내지는 3,000몇제 뭐 이런 것들 문제집 갈아가지고 조금씩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일단 교과서부터 박살내고 시작합니다. 켄이었습니다. 숙제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남은 설명은 글로 설명하고 카톡으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문제만 풀어서 제출해보세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